여러분은 예쁜 여자들이 받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의 채널의 95%는 남성이고 오늘은 남성 여러분들께 어때서 이쁘면 fmr 확률이 줄어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조회수 18만 1527회를 달성한 네이트판의 글이 있습니다. 이쁘면 다 이렇게 사냐라는 질문글이죠. 예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괴롭힌다. 일단 멀리서부터 째려보면서 지나가고 심기불편한 표정으로 내 눈빤히 쳐다보면서 띄껍게 계산함. 이쁜 애들은 무리에 절대 안 껴주고 배척당하고 뒷담화당함 여자 연예인들 악플 대다수가 여자니까 말 다 했제. 동네 정신이 아픈 아주머니들의 타겟이 예쁜 여자야. 회사 들어가면 여자들 견제하고 꼬리 치러 회사 다니냐는 등 온갖 소문이 나기 시작함.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진짜냐는 질문을 한판녀가 하게 됩니다. 째려보고 괜히 기싸운 거는 여자들 많음이라는 공감성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주류 댓글 여론은 예쁘면 다들 친해지고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난다. 예쁘면 친해지고 싶어하는데 적건 거짓말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자견은 허상이다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겨라는 단어를 인정하기 싫은 여자들도 분명 있을 테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진실을 보고 싶다면 fm들의 여론을 보셔야 합니다. fm들은 진짜 희대의 범죄자도 성별이 여자이기만 하면 쉴드치는 인간들인데 그런 애들까지 예쁜 여자들을 여자들이 식이질투한다는 걸 인정하면 그건 정말 진실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예쁜 일반인 여자들은 현실에서 식이질투 뒷담 소문 쩌는지 궁금해. 라는 글에 우리 fm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은혜를 그레이스리라고 부르는 여자들은 과연 여자결을 인정할까요? 뒤에서 존나 욕하던데 별거 아닌 걸로 예쁜 전학생 보고 애들이 뒷담 까는 거 보고 진심 놀랐음. 뒤에서 기억리을 나는 악의적인 소문이 많이 나긴 했어. 무리 중에서 짝사랑하는 선배랑 그 예쁜 애가 사귀니까 여자 무리 전체가 합세해서 그 예쁜 애 묻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었거든. 식이질투 심하고 품평 오죠. 여성시대만 봐도 잘 나가거나 예쁜 여자 연예인 식이질투하는 사람 존나 많잖아. 애매하게 예쁜데 인기 많으면 저게 왜 예쁜 거야 이러면서 품평당하는 거 일상이야. 성형으로 예뻐지면 뒷담화 존나 나와.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로 예쁜 여자를 향한 식이질투가 있다는 걸 그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남성들의 대답도 없이 순도 100%의 여성들이 말하는 여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은혜까지 찬양하는 게 fm인데 이 여자들도 쉴드를 치지 못하는 게 바로 예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그렇게 예쁜 여자를 까는 이유는 바로 경쟁자 제거라는 사실. 제가 어디서 뭐 말을 지어내서 온 게 아니라 모두 fm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쁘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 인기 있으면 무조건 열폭당한다. 남자들이 껴있으면 진짜 난리가 난다 라는 이 말에 그녀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성과 여성은 본능적으로 이성이 옆에 있으면 그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합니다. 남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여성이 남성들에게 과도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질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너는 왜 사랑받는 거지? 나는 질투심 때문에 그녀들은 열등감을 폭발시키며 여저결을 시전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흉부가 상당히 발달한 편이라 간호사복을 일부러 한치수 큰 걸 입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슴 큰 거 자랑하려고 한치수 큰 간호사복을 입는다고 언제나 뒷담을 당하곤 했죠. 우리 fm들은 아주 대놓고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에게 너무 과하게 질투가 난다. 예쁘고 귀여운 애들 나오는 예능이나 게임 방송 틱톡릴 수는 숨이 턱 막히고 질투나서 10초 이상 못 보겠어. 내가 못 가진 삶 때문에 기분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네. 라는 그녀들의 발언들. 95%의 남성분들 이제 여저결의 실체에 대해 감이 잡히시나요? 예쁘고 귀여운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는 아주머니들의 심리가 느껴지십니까? 참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그녀들의 여저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그녀들이 남과 비교하며 슬퍼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바라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예쁘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 인기 있으면 무조건 열폭당한다.